QDRM 감성 모르면 나가라. 제 마음이 진짜 이 정도로 리얼뜨룩 러브입니다. 뭘 발라도 뭔가 뱉어내고 안 먹고 겉도시는 분들 있죠?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마무리감과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 컨디션이 진짜 압도적으로 다르거든요. 품격의 끝판왕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사용하면 얼굴에 즉각적으로 랩핑되듯이 피부가 쫀쫀하게 달라붙고요. 이게 BNA가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프닝을 몇 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거든요. 저보다 우리 몰랑이분들이 더 오랫동안 기다려준 숨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었던 오늘 VT 소식을 본격적으로 알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 6, 7월쯤에 처음 리들샷을 쓰기 시작하면서 야, 이 놈은 띵작이다. 이거 뭐냐. 내가 이거는 이름 걸고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영업을 했을 거예요. 써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브랜드한테 바로 제안서 넘겼다가요. 완전 까이고 또 까이고 가루가 돼도 또 까이고 돌아가세요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었던 기억도 있었는데 내가 또 누구야. 끈질기게 설득하고 PT를 통해서 작년 8월쯤에 너랑 나랑 아랑을 1차로 보여드렸는데요. 2시간 만에 전량 품절이 되고요. 다시 가지고 온 11월에 2차 너랑 나랑 아랑은 VT뿐만 아니라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 역사를 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품절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VT 안에서도 리들샷과 PDRN의 양대산맥이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PDRN의 입지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PDRN 어디에 좋냐고요? 피부 속부터 광채를 깨워주고요. 피부 자체의 투명함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피부에 꼭 채워야 되는 성분이라고도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PDRN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VT의 리들샷뿐만 아니라 PDRN 그리고 PDRN의 신제품 라이너 그리고 3차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소식을 전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영상 스킵 안 돼요. 넘기기 안 돼요. 진짜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너랑 나랑 아랑의 3차 소식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진짜 꾸준히 영업하다 못해 우리 물랑이분들 귀에서 피나고 이 언니 과한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언니 진짜 너무 지겨워라고 얘기했었던 리들샷뿐만 아니라 리페어 크림도 잘 썼죠. 그리고 비타민 라인도 잘 썼죠. PDRN도 잘 썼죠. 저는 VT의 신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구매해서 다 써보고 리뷰를 할 정도로 진짜 VT에 제대로 엮여버렸어요. 올해에요 PDRN이 진짜 뜰 거예요. PDRN 진짜 많이 보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4월쯤 됐는데 물랑이분들 PDRN 진짜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신제품들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감, 성부, 후기, 피부에 느껴지는 변화들 여러 차례 비교를 해봐도 저는 VT PDRN이 진짜 제 마음속 넘버원이에요. 제 마음이 진짜 이 정도로 리얼뜨루 러브입니다. 제가 꾸준히 영업하고 소개한 만큼 저도 애정이 넘치다 보니까 올해 1월에는 VT 본사에 찾아가서 직접 미팅을 요청을 해서 이제 전반적인 VT 상황들, 리들샷 다시 진행이 가능한지 직접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PDRN 너무나도 좋으니까 VT의 PDRN 라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저희 미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제품 개발까지 했고요. PDRN 쓰면서 같이 쓰면 좋은 크림과 마스크팩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다 보니까 그 요청에 힘입어서 이번에 크림이랑 마스크팩까지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럼 VT 안에서 가장 유명한 거요? 바로 VT의 리들샷이죠. 리들샷은 50, 100, 300, 700, 1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시카 니들의 함량을 뜻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 니들로 뒤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모공, 피부결 뿐만 아니라 리들샷의 700은요. 피부의 턴오버까지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피부를 케어해주는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50은 민감한 피부로 50만, 100, 300, 700, 1000이랑 호환이 가능하고요. 100은 데일리로 매일 사용할 수가 있고 300은 3일에 한 번 사용하는 제품, 700은 7일에 한 번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피부 턴오버 주기까지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1000은 700과 동일하게 7일에 한 번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소 부위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용 캘린더를 기준으로 본인 피부에 맞는 주기를 찾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이랑 300을 가장 많이 쓰고 50은 700,000이랑 호환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몰랑이 분들도 이제 리들샷의 초고수가 됐으니까 몰랑이 분들만의 루틴도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로도 여러분들 루틴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몰랑이 분들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 궁합 좋은 거요. 저는요. PDRN 에센스요. 제가 작년에 영업을 했었잖아요. PDRN 진짜 좋다고. PDRN 감성 모르면 나가라. 진짜 PDRN요. 쓰면 쓸수록 기절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좋거든요. 작년 11월에 2차 너랑나라 아랑을 진행을 할 때 PDRN이 30분 만에 전체 수량이 품절이 됐어요. 분명 적은 수량이 아니었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수량까지 가지고 와서 추가 입구로 넣었던 게 이 PDRN 에센스거든요. 몰랑이 분들이 가장 애정하는 궁합이 리들샷 백이랑 PDRN 에센스 백. 이 조합을 가장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가 PDRN 영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아니 저한테 속아주세요. 심지어 제 친구들한테는 야 써보고 안 맞으면 내가 정가 주고 살게. 나 그 정도로 자신 있어. 한 번만 사서 써봐. PDRN 진짜 너무 좋거든? 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자신 있던 제품이야 PDRN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몰랑이 분들이 언니 저는요 못 믿겠어요. 그냥 하나만 사서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사서 써봐. 그랬던 몰랑이 분들이 언니 왜 저는 하나만 샀을까요? 언니 저 지금 다 떨어져요. 언니 저 그때 세트 더 살걸요. 라고 했던 몰랑이 분도 있거든요. 제가 진짜 이름 걸고 자신 있게 보증하는 제품이요. VT의 PDRN이요. 그럼 정확하게 VT의 PDRN이 뭐가 좋냐면 산삼에서 추출한 PDRN 성분으로 10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을 쓰면 어디에 좋냐고요? 피부가 투명해지면서 피부 속부터 광채 빔을 끌어올려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피부에 수분감도 채워주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을 잃거나 뭘 발라도 화장이 안 먹는 전체적인 고민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PDRN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살짝 스포를 했었지만 전체적인 기획, 방향성, 아이디어, 제형, 튜브까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만든 제품이 PDRN 크림이에요. 첫 번째로는 리드샷이랑 쓸 수 있게끔 시너지 궁합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건성, 복합성, 수부지, 예민한 피부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형감과 컨디션 그리고 제품력 자체의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쓰고 나면 확실히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게끔 좀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에 제가 얼마 전에는 인체적육 시험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진짜 꼼꼼하게 더 체크를 했었거든요. 기존의 에센스 잘 쓰셨던 분들이라면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마무리감과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 컨디션이 진짜 압도적으로 다르거든요. 홈 에스테틱 이상을 느낄 수 있게끔 물광 케어가 가능한 PDRN 크림이에요. 유분감 전혀 없이 광채 탄력뿐만 아니라 피부결까지도 잡은 PDRN 크림 백이고요. 식물성 피토피디아렌 파낙스가 10만 ppm이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에서 롤링할수록 터져나오는 광채를 느껴봐야 돼요. 피토피디아렌 파낙스가 피부 속부터 이 수분감을 찐으로 전달을 하면서 피부에 광채도 깨워주고 피부의 보습력도 같이 느껴주다 보니까 화장이 안 먹고 건조하고 각질이 들뜨고 뭘 발라도 뭔가 뱉어내고 안 먹고 겉두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찰떡궁합으로 잘 맞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고 연구한 제품이 이 PDRN 크림이고요. 사용감에서도 호불호 타지 않을 정도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오일리함은 전혀 없이 사용하면 부드러운 에센스 크림 같지만 마무리감은 실키하게 피부에 광채막을 차오르게 해준 제품으로 VT 내부에서도 품평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진짜 진짜 높았었던 크림이에요. PDRN 뿐만 아니라 아줄렌 캡슐 알갱까지 들어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진정 효과가 뛰어난 유칼립투스에서 추출한 아줄렌 성분이 피부 열감도 낮춰주고 광채 빛도 같이 선사해주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도 쓸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하고 고민을 한 제품이에요. 마지막까지 용기에 신경 쓴 제품으로 단지형이 아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변색, 먼지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몰랑이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궁금하다고 했었던 PDRN 라스트 케어 마스크 팩이에요. 제가 이 제품은 지난번 영상에서 눈 뒤집어지면서 영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 띵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라고 했었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 리들샷, PDR 에센스, PDRN 크림까지 써주고 난 다음에 라스트 케어로 써주는 마스크 팩이거든요. PDR의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딱 얘를 잠궈주는 제품으로 피부가 랩핑 되듯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약간 쫀쫀하게 올라 붙는 그 약간 막이 보이거든요.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고 시트가 살짝 밀착된 게 느껴지거든요. 짜잔! 만져보면 막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막 생겼다. 오, 보이죠? 써보면 이게 뭐지 싶다가도 약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 라스트 케어 마스크 팩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더라고요. VT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고요. 얘가 진짜 시너지업이다. 홈케어의 끝판왕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세트가 한 키트입니다. 에센스랑 시트가 각각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마스크 팩인데요. 에센스를 직접 시트에 부어서 함침시키고 흔들어서 쉐킷쉐킷해서 사용을 해주는 제품이고요. 에센스는 PDRN 파낙스가 1만 ppm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마스크 팩의 시트가 독특하다 보니까 꼭 짚고 넘어갈게요. 건조된 시트로 키토산을 함유했거든요. 겔링화된 밴드 원단으로 피부층 내 활력을 높여주면서 에센스를 쫙 흡수시켜주고 당겨주면서 피부가 쫀쫀하게 달라붙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리들샷, PDRN 에센스, 크림까지 듬뿍 묻혀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하는 마스크 팩으로 20분 정도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딱 20분 정도만 꼭 20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붙여놓고 떼어내주면 단백질 성분으로 피부에 래핑이 되는 게 느껴져요. 광채 막이 생기게끔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VT에서 이 제품을 제조해주신 BM님 말로 따르면 50대 어머니 분들이 썼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았다. 사용하면 얼굴에 즉각적으로 래핑되듯이 피부가 쫀쫀하게 달라붙고요. 이게 BNA가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PDRN 크림까지 살짝 더 발라서 유아 과정까지 알차게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래핑되는 느낌이 낯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크림까지 덧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랑 나랑 아랑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달해볼게요. 이번에 신제품이랑 같이 너랑 나랑 아랑은 이벤트도 진짜 바닥 끝까지 긁어왔거든요. 저희 너랑 나랑 아랑 가장 신경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빵빵하게 받아왔거든요. 최대 35% 할인율로 진짜 알짜배기만 탈탈 가지고 온 궁합들 보여드릴게요. 4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4월 27일 토요일 자정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는 4월 26일 저녁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제품 조합으로는 PDRN 크림 1개, PDRN 마스크 키트 1개, 정가 8만원에서 33% 할인된 금액 53,600원. 아침 루틴 조합 꿀 조합은요. PDRN 크림 1개, PDRN 에센스 1개, 정가 9만 3천원에서 33% 할인된 금액 6만 2천 3백원. PDRN 베이직 조합은요. PDRN 에센스 1개, PDRN 크림 1개, PDRN 마스크 키트 1개로 정가 12만 5천원에서 35% 할인된 금액 8만 1천 2백원. 신제품과 리드샷 조합으로는 PDRN 크림 1개, PDRN 마스크 키트 1개, 리드샷 100 1개로 정가 11만 2천원에서 33% 할인된 금액 7만 5천원. PDRN 크림 1개, PDRN 마스크 1개, 리드샷 300 1개는 정가 12만 3천원에서 33% 할인된 금액 8만 2천 4백원. PDRN 크림 1개, PDRN 마스크 1개, 리드샷 700 1개는 정가 13만 8천원에서 33% 할인된 금액 9만 2천 4백원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구성과 증정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브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라이브 구매 인증 이벤트로는 랜덤 추천 100분에게 PDRN 에센스 글로우 선팩트 3만 2천원 상당 드릴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라이브 구맥 대별 이벤트, 라이브 중 퀴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켓 기간 중 구매 왕에게는 무려 100만원 상당의 페이백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랑돈랑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중 구매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중 10분마다 1명씩 총 8분에게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보내드리고요. 마켓 기간 중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22분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나 댓글 아랑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너랑 나랑 아랑으로 문의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어떻게든 누구든 다 받아갈 수 있게끔 알짜배기로 준비를 했고요. 그럼 저희는 4월 26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4월 26일 저녁 7시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너랑 나랑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